이 새끼 뭐야? 죄송합니다! 너 인성 문제 있어? 알레치에게 빼줬습니다. 알레치, 천성현 지금은 천성호 스테이 이후에 올려놓는 것은 파울이 나왔습니다. 지금은 양 팀 선수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정성호 선수가 조금 감정의 골이 생긴 것 같아요. 지금은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요. 유파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는 심판진이고요. 그렇습니다. 그 전에 디플렉션을 만든 후에 스틸 동작으로 이끄는 정성호의 파울 과정에서 약간 좀 위험한 방향인데 정성호가 다른 길목을 잘 차단하면서 공격을 차단했고요. 지금은 점프 뜨는 동작에서 손이 닿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. 일단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고요. 유파울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도 들어갔고 아하, 그리고 여기서 유파울이 나왔습니다. 유파울이 나왔습니다. 전성현 선수의 유파울. 이렇게 되면 전성현 선수는 게임 마치 두 개체입니다. 1. 2. 1. 3. 5. 3. 3.